안녕하세요 트랩 오버랜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름철 많이 쓰시는 샤워어닝 샤워 텐트라고도 하죠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존에 POC 버전으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 뭐 경쟁적으로 많이 하드케이스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새롭게 저희만의 금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현재 요 부분은 전부 다 알루미늄 옆 마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케이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블랙 색상으로 보시면 돼요 동일하게 이렇게 아래쪽에 버클 2개를 빼주시고 위로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이렇게 안쪽에 패브릭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백그룹 2개 풀어주시고 원단이 천천히 내려오게 되죠 요 방법은 TVC랑 뭐 크게 다른 적은 없는데 알다시피 저희는 쇼바 일체형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펼쳐지죠 살짝 열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짝 털어주시면 각이 저절로 사각형 모양으로 잡히게 되어 있죠 이렇게 쇼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세계에 저희밖에 될 수가 없고 국내에서도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바람이 막 흔들리거나 움직여도 유격 없이 딱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수동형 방식 같은 경우 클립을 눌러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흔들리거나 그런게 많아요 근데 쇼바 타입은 거의 흔들림 없이 짱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깔끔하게 아래쪽 로고를 보실 수가 있고요 위아래 높낮이 조절은 당연히 버클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4군데 다 열어두시면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바뀐 부분이 좀 있어요 보시면 기존에 이쪽에 포켓이 2개가 메시 방식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아예 커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보조배터리 넣으실 때 안쪽에 이렇게 넣으시면 커버가 있어가지고 물이 닿지 않게끔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덮어두면 물이 닿아도 고장 날 일이 없으니까 양쪽에 2개 커버형 덮개가 있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세로형 스나퍼 케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직형 뭐 목욕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게끔 편리하게 3칸으로 메시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목욕용품 이쪽에는 보조배터리 양쪽으로 넣을 수가 있게끔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바스트 타월 이런 이렇게 폼클렌징이나 이런 거 칫솔 이쪽에다 넣으시고 샤워를 편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중간에 바뀐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이 고리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오링 타입이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또 걸 수도 있게끔 후크형 타입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가방이라든지 수납용품도 걸 수 있게끔 바뀌었고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첫번째 여기 매뉴얼이 설명하는 부분이 써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입구는 좌우측 양쪽 모두 이렇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알다시피 여기 전부 다 안마코팅 원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림자조차도 비치지 않기 때문에 샤워를 하실 때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아예 투과가 되지 않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조차도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샤워라든지 화장실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 하시다가 알다시피 이쪽은 전부 개방도 되지만 이렇게 창문 형식으로 쓰셔가지고 이렇게 꺼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는 이쪽에 LED가 있었었는데 LED 라이트 부분이 좀 변경이 됐어요 어느 쪽이냐면 커버를 덮었을 때 이렇게 덮는 방식이 원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LED가 중간으로 변경이 돼서 이 천장에 LED가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이것도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LED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해주시고 색깔과 디머 기능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 약하게 그 다음에 밝게 그 다음에 완전 흰색 노란색 흰색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쓰시면 돼요 이런 보조 배터리는 이 옆에다가 넣어주시고 물이 닿지 않게끔 깔끔하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환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탈부착이 되니까 일반 캠핑용으로 쓰셔도 되고 야간에 쓰셔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덮개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렇게 벨크로 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꼭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죠 총 세 군데에 벨크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주시면 이 커버 자체가 날아가지 않고 깔끔하게 덮을 수가 있죠 중간에 제일 중요한 샤워기 헤드 부분 이 안에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샤워기를 꽂으셔가지고 이 상태로 샤워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넣으시면 깔끔하게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빨래 주거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좀 가까운 면이 있어서 조금 넓혔습니다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는 수건이라든지 샤워할 때 옷까지 걸어두시기 좋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휴지 걸어두시면 높이가 딱 맞아요 그래서 볼일 보시고 바로 휴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막 앉았을 때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게끔 아래쪽은 휴지 거리 제가 스트링을 두 개 제공해드리니까 맞게끔 잘라가지고 쓰시면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넉넉한 길이라서 이렇게 이쪽 거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샤워하고 있다가 뭐 안쪽에서 옷을 뭐 새 옷을 꺼내야 된다 큰 옷은 걸어두고 차 안에서 새 옷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입으시면 깔끔하게 쓸 수가 있죠 닿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이 위에 커버부터 빼서 안쪽 고정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일체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LED도 있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뭐 방향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안쪽 살살살 접어주셔가지고 내부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LED USB 선도 있기 때문에 안쪽을 잘 잘 마셔가지고 깔끔하게 넣어주세요 자 이 상태는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프레임을 접어주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후크들은 미리 빼주시면 좋아요 반대편도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실 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벨크로 부분이 서로 고정시켜주시면 고정이 되죠 자 이제부터 말아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원단을 한 번 천천히 말아보겠습니다 자 더 편하게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웨빙 같은 거 튀어나왔으니까 안쪽으로 최대한 넣어주시고 이렇게 말아주시고 PVC버전처럼 여기 벨크로가 있으니까 빼주셔가지고 고정을 시켜봅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이런 쪽도 손을 넣으셔서 고정을 해줍니다 최대한 타이트하게 시켜주죠 마지막에 튀어나온 웨빙들은 위쪽으로 해서 내부 살짝 껴주세요 그 다음에 커버를 내려주세요 내리실 때도 원단이 밖으로 안 삐져나가게 한쪽에는 미리 한 번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쪽도 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닫히니까 몇 번 하시면 수납하는 방법이 좀 익숙해지시니까 그렇게 쉽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